어이 오 깜찍 아니야 저거 한 줄 알았다 나 먹는 줄 알았어 로젠아 이러면 안 돼 와봐 빨리 와봐 아빠한테 와 너 혼나 로젠이 어디 가니 이거 어? 로젠이 고추 잘라버려 일로와나 아빠 힘들어 지금 무거워 야 로젠아 쟤 왜 저래 쟤 왜이래 왜 이렇게 긁고가 왜이래 너 지금 뭐하는거야 발짝난거 아니지 어어? 취향보소 이거 아무리 기계를 많이 봤다지만 어떻게 취향이 어어 음 오 깜짝 길가다가 강아지 씬스 있으면 큰일나겠네 눈 돌아가겠네 막 음 됐어 이제 좀 정리 좀 하죠 고맙습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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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구